아! 진짜! 아! 진짜! 아! 진짜! 애니사 언니 오빠들, 애니사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고생한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가족들은 넘어왔습니다 또 우리 안녕하세요 원래 이렇게 다 어색한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갓세븐 되게 좋아 애니사 진짜 좋아 아 감사합니다 진짜 다음에 만나면 안어색할 자신 있거든요 좀 안될 달콤한 노래입니다. 겨울에 더 즐길 수 있는 노래 선물 빨리 들어보고 싶은데요. 혹시 맛보기로 한 훌륭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? 네 살짝 불러드릴게요. 에어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형, 저 로꼬요. 네, 잘못 걸었습니다. 형, 뭐예요? 아, 나 지금 밥 먹고 지금 사무실에 왔어. 주경이랑 조태형이랑 있어. 제가 갑자기 너무 고민이 있어가지고 제가 성형을 해볼까 해서요. 성형? 네, 저 너무 못생긴 것 같아서 난 강추. 강추야,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. 너는 서명을 해야 된다고. 너는 서명을 해야 된다고. 너는 서명을 해야 된다고. 왜? how youll be the why am I in the same band as him i want to die make it sto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